많은 학생들이 말하자면 한 60% 70% 되는 학생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다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학생들 중에 거의 다가 가수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제 그런 걸 너무 그쪽으로만 많이 쏘리면 안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저 사진을 찍어주시면 고맙고요. 그래서 가수 지망생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아마 나훈아 씨가 재기의 무대 컴백 무대를 가진다고 해서 지금 서울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런데 표가 지금 그 안표가 놔두는데 50만원 100만원을 줘도 표를 못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 표가 귀하고 역시 나훈아는 절대적인 그런 한국의 지지를 받는 그런 가수죠. 근데 이제 팬과 가수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오늘 축제한다고 하면 여기 아무나 여기 오는 게 아닙니다. 무대 위에 있는 사람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김학래나 이용식이나 이마령이가 온다고 하면 오셨겠어? 난리나지 난리나지 물 깬지고 모래 깬지고 어명수가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오셨지. 패티김이라는 가수 봐요. 패티김은 정말 쇼할 때 사람도 많고 엄청 우리 한국에서 지난 50년 동안 한국 노래를 좌우한 가수가 패티김입니다. 패티김이라는 가수는 뭐냐? 패티김의 매력은 거만끼. 거만더는 것. 근데 패티김의 거만이라는 건 뭐냐면 지적인 거만. 패티김은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해도 꼭 정면으로 보지 않고 옆뱅이로 서가지고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우리가 볼 때 한국은 앞으로 한국은 더 나아가서 한국은. 말 끝마다 한국은 한국은. 그건 뭐냐? 자기는 한국보다 한 수 위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패티김하고 대적을 하려고 해도 패티김이 영어 나오지 팝송 나오지 클래식 나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패티김 쇼하는 데 가면 패티김 수준에 맞게 미국 좀 돌아다니고 영어 좀 쓰고 부하 떠는 인간들 거기 다 와 있습니다. 나훈아 쇼하는 데 가봐. 나훈아 수준에 맞게 우리나라 아줌마들 암달라 아줌마 암태상 아줌마 카바레 아줌마 정신나간 아줌마 집나간 아줌마 남진 쇼하는 데 가봐. 남진. 70년대 80년대 개발시대의 근로자들의 우상입니다. 극장 쇼하면 극장이 매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진 쇼하는 데 가면 또 남진 수준에 맞게 공항공단, 목적공단, 여천공단, 이천공단, 화공단, 전자공단, 혜태공단. 난리야 난리. 이미자 쇼하는 데 가봐. 이미자 수준에 맞게 엘리지의 여왕. 이미자는 슬픔의 대명사. 그러니까 이미자의 노래는 한이 많고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한을 담은 노래를 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노래방에 가서 이미자 노래 불러가지고 그냥 눈이 툭툭 부어가지고 돌아다니야. 그러니까 이미자 쇼하는 데 가면 이미자 수준에 맞게 슬픈 여자들 거기 다 와 있어. 소방 맞은 여자, 남편 잡아먹은 여자, 감욕 올린 여자, 흑향물에 빠진 여자. 조용남 시원한 데 가봐. 조용남 시준에 맞는 사람들이 다 옵니다. 이혼한 사람, 재혼한 사람, 파혼한 사람, 장모한템에 맞은 사람. 오늘 어병수가 여기서 시원을 한다. 어병수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 교수, 사장님, 구의원, 시의원, 또 위원, 구청장님, 여기 CEO, 여성연맹 회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오늘도 역시 수준 높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쇼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정동으로 넘어가서 수정일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일동 선수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일동의 출연자분들을 모십니다. 섹사폰